기회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넣어주면 덥서 무는 거죠. 그리고 쉽게 뛰어넘는 수 있는 큰 단벽도 쉽게 넘을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온대요. 2021년도 신축년 개띠분들 운세를 한 번. 개띠요? 네. 우리 갑슬령의 개띠분들은 뭔가 했던 게 잠시 잠깐 이렇게 웅덩이 빠지는 격이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너무 뛰다 보니까 그냥 덤벼버리는 거예요. 공 던져줬는데 그냥. 웅덩이에 잠깐 빠져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개처럼 거기서 수영하는 거예요. 개수영. 그게 보여요. 아무리 자기가 일하려고 해도 거기는 진흙밭이야. 진흙에 물이 고인대로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한 해는 잘 넘기셔야 돼.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21년 내내 빠져 있는 거예요? 내년 후가 좀 나빠요. 28살. 그 해운 연예는 본인이 스스로가 깨탈고 올라와야지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지나가는 기인도 그냥 돌려버리고 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개띠분들 28살.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는 것도 보이고 원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9살. 이제 40살. 40살. 기회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넣어주면 덥서 무는 거죠. 그리고 쉽게 뛰어넘는 수 있는 큰 단벽도 쉽게 넘을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까지는 아홉 쓰다 보니까 종종되고 맨날 거기서만 돌아다녔던 개들이 내년에는 우리 개띠분들이 크게 크게 단벽을 넘어서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맛을 본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년에는 자신감이 이렇게 크게 뛰어넘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단벽이 새로운 단벽이 또 있다 그러세요. 그 단벽은 좋은 수가 있다 그러시네요. 아 좋은 수가. 네. 세 번째로 이제 신 하나. 신 두 살 되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신 두 살의 경수생분들 작년에 수준에서 뭔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망했다 그래요. 파업한 것도 많고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게 파산이라든지 개인 회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금전운이 많이 힘들어서 주춤했지만 올해 신 두 살의 신축년에는 또 생각지도 않은 기인들이 야 우리 이거 창업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거에 그래서 손은 잡으세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다 뺏겨먹을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 수전에는 나를 도와주는. 진짜 주인이 많네. 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다 도와줘요. 이제는 주머니에 움츠른 것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던 그런 것도 야 내가 이거 한번 투자해볼 테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런 걸 잡으세요. 아 같이. 네. 동업이라든지 그런 거 해도 괜찮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4시 되시죠? 네. 무술년생의 개띠분들 관제가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세요. 생각지도 않게 무술년의 개띠분들 생각지도 않게 관제라든지 뭔가 크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운이라 그러세요. 힘들게 가는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꽃이 필 때랑 꽃이 질 때 이럴 때만 조금 인간들 좀 조심하시고 상갓집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년월일에 따라 또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개띠분들 내년 내년 웬만하면 상갓집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재수도 없는 데다가 상갓집 갔다 오면 더 재수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는 상갓집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vol간으면 좋겠어요. Og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